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 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1번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전용차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종류 아닌게 뭐냐 하는거에요 버스전용차로 들어보셨죠? 맞구요 다인승전용차로 아까 문제에서도 풀어 보셨고 자동차전용차로 이거를 자동차전용차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것은 자동차전용차라고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보셨겠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그죠 자동차전용차로 라는 말은 없죠 차로는 원래 누구 거에요 자동차 거에요 차의 거니까 이런 말 쓰지 않죠 자동차전용도로 라는 표현을 써서 자전거라든지 그런 기타 차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 라고 하죠 그건 가능한거죠 자동차전용차로 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용차로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죠 그리고 또 시행령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세가지를 전용차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32번이요 다음 중 안전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안전거리요 뭐가 안전거리에요 앞차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거리를 뛰어서 급전거 하더라도 내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확보된 그 거리를 말하죠 적절한거 찾아보래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이거죠 이게 이제 정지거리의 정의고 자전거가 뒤따라올 때 자전거가 자동차의 뒤를 충돌할 것에 대비하는 거리 이런 거리를 얻고요 브레이크가 작동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 이거는 제동거리라는 거고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는 순간까지의 거리 이거는 공주거리라고 부르죠 그래서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 정지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지금 안전거리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도로이트로 19조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게 안전거리 확보조항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33번 다음은 차간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표현된 것은 했습니다 차간거리요 차간거리가 차와 차 사이의 이 거리를 차간거리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래요 볼까요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게 공주거리거든요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차가 대굴대굴 불러간 거리 공주거리라고 하죠 이게 지금 맞는 얘기네요 위험을 발견하고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맞는 얘기죠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그거는 안전거리를 말하는 거죠 이건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죠 그 다음에 안전거리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건 제동거리를 말하는 거죠 또 제동거리는 위험을 발견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거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인 정지거리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이거 틀렸고 틀렸고 정지거리가 틀렸어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34번 다음 좀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했습니다 교차로, 황색실선의 국도, 터널안, 황색점선의 지방도 느낌적으로 어디가 앞지르기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점선이라는 표현 이게 가능할 것 같죠 역시 답도 4번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22조에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장소 내용이 있어요 교차로나 터널안 그리고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 못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1번과 3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직 별표 6에 보면 안전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표지 중에 노면 표시도 안전표지의 일종이죠 노면 표시를 보면 황색실선은 차마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일시적으로 반대편 차로로 넘어갈 수 있으나 진행방향으로 차로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표시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없는 걸 말하고요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게 황색점선이죠 실선과 점선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가능한 장소는 당연히 4번이 되겠습니다 23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행이요 차 천천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법적 정의가 뭐냐 이런 얘기죠 보면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 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요게 중요한 얘기죠 고멘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요게 서행의 정이죠 1번이 맞네요 나머지는 틀린 얘기들이 되겠고 1번이 답입니다 236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고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좌회전하였다 이거 맞네요 좌회전 이렇게 할 때도 반대 방향의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이렇게 좌회전 싹 하는 거죠 최고속도 시속 100km인 고속도로에서 시속 120km로 운행했다 이거 과속이죠 안 되고 편도 2차로를 진행하는 두 대의 차량이 뒤따르는 차량이 있음에도 나란히 주행하였다 이 나란히라는 표현이 가로로 나란히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 편도 2차로죠 두 개 차로 밖에 없는데 두 대의 차량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에요 뒤에 만약에 따라오는 차가 이렇게 있는데도 계속 나란히 이렇게 두 대가 쭉 지나가면 얘가 추월해 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운전법이 아니죠 도로에서는 항상 최고속도를 유지하면서 주행하였다? 이것도 안되죠 이것도 적절한 속도를 따라서 운행을 해야 되고 최고속도를 넘기면 안되죠 그래서 올바른 운전법으로 맞는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37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옳은 것은 했어요 이런 비신호교차로인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올바른 방법 찾아봐라 하는 거죠 1번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여기서 휙 돌아간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하면 안되죠 주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해야죠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이쪽에서 만약에 차가 진입을 먼저 했다 나는 여기 정지선에 서 있고요 이쪽이 정지선을 통과한 상태예요 차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 그 뒤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네요 반대편에서 앞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며 함께 우회전한다 만약에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간쯤 들어온 거죠 이런 상태에서 좌회전한 차가 보였다 그러면 함께 우회전을 하면 충돌 우려가 있죠 함께 우회전해서는 안되겠죠 또 폭이 넓은 도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 우회전할 때는 다른 차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주의해야죠 이거는 폭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언제든 다른 차량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얘기죠 답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에 우회전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238번 보죠 신호기에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렇죠 적색등화는 무조건 서해죠 2번 차량 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이것도 맞죠 녹색 신호니까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3번 차량 신호가 녹색 화살표 등화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렇죠 횡단보도 앞이니까 녹색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는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아 이게 틀렸네요 일시정지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만약에 방해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눈을 강조 드리지만 횡단보도는 섰다 가는게 답입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39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어요 좌우회전 우회전 하는 방법이요 요거 요거 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가 틀렸어요 주의하면서 통과하는 거죠 좌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된다 여기 보면 좌우회전을 한다 이거죠 쭉 돌 때 1차로 좌우회전을 했으면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좌우회전을 해야 되죠 좌우회전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돌면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죠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도는게 되는거죠 3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하여야 된다 우회전 할거면 깜빡이 켜면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쭉 붙어서 전차원에 가다가 이쪽에 차 오나오나 보고 좌우회전 오나 안오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죠 여기 맞죠 4번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가 틀렸죠 그리고 앞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행자 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는 겁니다 이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40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정지거리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최종적으로 정지한 거리 이거 뭐예요? 이거 제동거리죠 앞차가 급정지시 앞차와 추도를 피할 수 있는 거리 안전거리죠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이게 정지거리죠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의 거리 이거는 공주거리를 말하고 있죠 지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적색 전멸인 경우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죠 신호등이 황색 전멸인 경우 빠르게가 아니고 서행이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수 없죠 왜요? 앞지르기 금지에 시기 및 장소가 나오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호 연호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하는데 그중에 첫번째가 교차로에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못합니다 교차로는 접근시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켜고 진행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라이트죠 이거 이거 키고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매너가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훈은 5 Bur 5 기천 그리고